안녕하세요. 미미 다육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울산에 두 번째 방문이네요. 다육이 사랑빵입니다. 이렇게 분채 예쁘게 심으셔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여기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너무 좋죠. 카드 가능입니다.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능이고요. 와 사장님 실력이 아주 오랜 매니아 생활을 하셨는데 와 매치를 너무 잘 시키셨죠. 5만원 무력 택배입니다. 울산 강력시 북구 화봉동 1008번지이고요. 전화번호가 010-3506-1302입니다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1번입니다. 네온피그란 아이예요. 화분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. 크기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. 롱분이에요. 1번입니다. 12만 5천원이고요. 아가가 두 개 양쪽으로 빼꼼히 나오고 있는데 아주 깨끗합니다. 손톱도 예쁘고 오 색감도 너무 예쁘죠. 1번에 가격은 12만 5천원이고요. 자 이번에 라즈아가인데요. 이 화분도 아주 멋스럽네요. 와 여백의 미가 너무 훌륭합니다. 자 라즈아가는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고요. 얼굴도 수가 상당해요. 네 뒤에도 두 아이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앞에도 아주 여러 개가 있고요. 자 이거는 2번에 가격이 5만원입니다. 이렇게 보실게요. 얼굴이 아주 튼실하고 건강하게 보입니다. 자 가을이 예쁘게 물들이시면 되고요. 자 3번입니다. 뮤즐리는 색감이 빨갛게 물들어간 아이라서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. 자 지금 보이는 얼굴만 오두예요. 얼큰이 두 개와 자 이거 크기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. 이런 사이즈 그리고 가격은 4만 5천원입니다. 자 하분도 보라보란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. 자 롱분입니다. 네 3번에 4만 5천원이고요. 자 이거는 네 4번입니다. 자 수연이에요. 수연. 수연은 여기 수연금인 아이가 한 아이가 네 변이를 살짝 일으킨 것 같아요. 아주 맑고 깨끗하게 입장이 이렇습니다. 원래 이거 피멍이 잘 드는데 그죠? 4번에 가격은 4만 5천원이에요. 자 크기 가늠해 보시고 네 하분도 한번 보실게요. 아 붉은색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. 자 4번이에요. 네 가격은 4만 5천원입니다. 수연은 네 달구시면 또 아주 멋스럽게 네 두고두고 예쁘게 볼 수 있는 색감이죠. 네 4번에 4만 5천원입니다. 자 얼굴도 수가 상당히 많아요. 요거 헤아려 보지를 못하겠습니다. 자 여기는요. 오 네 5번의 페리도트인데 와 얼굴과 수영이 너무 예뻐요. 정말 사과 같습니다. 너무 예쁜데요. 와 이거 탐나는 아이 5번에 네 7만 5천원입니다. 자 요거 크기도 한번 보시고요. 자 요거 식물 크기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. 네 요렇게 큰 사이즈입니다. 자 5번의 페리도트 얼굴이 아주 깨끗하고 예뻐요. 7만 5천원입니다. 자 요거 수량은 저쪽에도 하나 더 얼굴이 보이는데 요기서 잘 안 보이네요. 자 요거는 네 6번입니다. 원종 엘리자베스예요. 네 4두 5두 군생입니다. 자 얼큰이 2개와 네 아가가 3개가 나오는데요. 자 하분도 보시고 요렇게 6번입니다. 요거 7만원이에요. 크기 가늠해 보시고 아유 아주 화사하니 너무 예쁘네요. 자 식물 크기도 가늠해 보시고 자 그리고 7번입니다.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요. 색감이 정말 예뻐요. 자 제가 아는 아이들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. 네 요거는 7만원이에요. 오 요거 네 그림분이 아주 멋스러운데 오 이 가격도 괜찮고 네 요거 원래 몸값이 조금 있는 창아입니다. 자 크기 네 요렇게 보실게요. 네 10 요거 요거 요정도 오 사이즈가 대품인데요. 자 요거 가격대가 좋으네요. 자 다음은 네 화이트 샴페인 네 8번입니다. 가격은 4만 8천원이고요. 네 큰 대품에 심어진 화분입니다. 자 요거 크기 한번 보시고요.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. 와 멋지죠. 아주 백분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고요. 자 수연이 하나의가 더 있습니다. 자 9번에 얼굴 요렇게 따글따글하게 맑고 깨끗하게 네 보이고 라인도 너무 잘 그리고 있습니다. 자 요거 2만 8천원이에요. 자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. 9번입니다. 자 아주 멋스럽죠. 요렇게 되어 있고요. 자 사이즈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랄게요. 자 요렇게 자 다음은 10번입니다. 네 백봉이에요. 자 멋들어지게 심어진 백봉인데요. 자 얼큰이 3개와 네 요기 네 작은 아이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자 요거 사이즈 네 제본 큰 사이즈에요. 10번에 네 8만원입니다. 자 요렇게 보실게요. 자 조금 미흡한 점이 보이시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. 10번이에요 8만원입니다. 자 다음은 네 11번이에요. 릴리 패드라는 아이입니다. 아우 파란 장미 같죠. 네 아주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인데 튼실하게 보입니다. 자 화본도 보시고 보석도 예쁘죠. 자 11번에 가격은 4만원입니다. 자 요렇게 보시고요. 자 요렇게 식물 사이즈도 보시고요. 와 다음은 요 아이 정말 매력있어하는 아인데 야생 콜로라타에요. 와 이 각진 얼굴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. 요즘에 또 요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12번에 네 요거는 야콜 8만 5천원이에요.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. 요렇게 보시고요. 자 요기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요거 그리고 요거는 네 화본도 보시고 자 요런 화분 12번에 가격은 8만 5천원입니다. 네 다음은 13번에 네 베네주엘라라는 아이네요. 자 요거는 네 식물값이 화분값하고 네 뭐 그죠 네 만 2천원입니다. 자 요거 크기 한번 보실게요. 자 요렇게 네 13번에 가격은 12,000원입니다. 네 요거는 14번에 노마드에요. 자 화분도 요런 화분이고요. 자 가격은 2만원입니다.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라서 네 아주 예쁘죠. 색감도 예쁘고 네 손톱도 예쁘네요. 자 14번에 가격 2만원입니다. 네 다음은 15번에 헉장미에요. 네 요렇게 블랙 계열이 살짝살짝 나와있는데요. 네 앞으로 예쁘게 물들겠죠. 자 15번에 헉장미 가격은 2만원입니다. 자 요렇게 크기 한번 보실게요. 자 화분 그림도 한번 보시고요. 자 은은한 그림이 요렇게 질리지 않고 멋스럽죠. 자 20번이에요. 네 다음은 16번에 요거는 네 프릴 마디바가 아니라요. 핑크 마디바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와 요거 2만 6천원입니다. 자 화분도 깜찍하고요. 요렇게 보석도 있고 자 크기 한번 보실게요. 요렇게 근데 마디바 색감이 네 와 대박입니다. 대박 정말 멋져요. 자 요거 너무 예쁘네요. 자 가격 2만 6천원입니다. 자 다음은 17번에 네 퍼플 프린센스라는 아이 프린센스. 자 공주 공주. 네 다섯 아이죠. 요렇게 있고요. 17번에 가격 2만 7천원입니다. 자 요렇게 화분도 아주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. 네 하얀색이 또 두드러지네요. 자 사이즈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. 요런 사이즈고요. 자 요렇게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. 자 18번이에요. 색감이 환상입니다. 핑크 치슬쏭. 이야 요거 약간 몬둥이 그런 느낌이 나네요. 자 18번에 16,000원입니다. 자 노란색 화분에 핑크색이에요. 정말 예쁘죠. 자 크기도 한번 보시고. 자 그리고 네 19번입니다. 원종 자라고사에요. 자 요렇게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. 중간에 요런 아이가 있고. 네 가쪽으로 4개가 달려있는데. 오 색감이 여기 너무 예뻐요. 자 요거 손톱 너무 예쁘죠. 20, 19번이네요. 2만 5천원입니다. 5두에요. 자 요거 크기도 요렇게 보시고요. 네 다음은 20번의 허니핑크입니다. 1만 8천원이죠. 자 요거 사이즈 보시고요. 그리고 내 높이도 한번 보시고요. 허니핑크 이름도 너무 예뻐요. 자 요거 하분도 너무 예쁘죠. 오 요거 하분도 제 스타일이네요. 너무 예쁜데요. 오 네 멋스럽습니다. 자 20번에 18,000원이에요. 큰 사이즈 아니시고요. 자 21번에 요거는 원종 콜로라타입니다. 16,000원이에요. 이야 가격이 참 좋죠.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. 자 요렇게 크게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. 자 요렇게 보실게요. 자 요렇게 색감 너무 예쁘네요. 21번입니다. 아유 깜찍해라. 자 22번에 레드베릴이라는 아이입니다. 아우 요거 색감 다 안 예쁜 아이가 없죠. 요기 뒤에 아가가 하나 더 있어요. 삼두군생입니다. 자 요거는 하분은 요렇게 약간의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. 전통미도 약간 느껴지고. 자 사이즈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. 그리고 23번에 샤르몬이란 아이입니다. 17,000원이에요. 오 요거 굽다리가 있는 하분입니다. 약간 네 붉은색이 요거 샤르몬이랑 잘 어울리네요. 자 크기 한번 보실게요. 네 17,000원입니다. 요렇게 있고요. 자 21번에 아니네 24번이네요. 자 24번에 야생 콜로라타라는 아이입니다. 아유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예요. 자 요거 하분도 너무 예쁘죠. 요거 복숭아 같아요. 복숭아. 아우 너무 예쁘다 그죠. 자 21,000원이에요. 자 크기 한번 가늠해 보세요. 자 요런 사이즈예요. 그리고 네 25번에 사과마리아. 네 요거는 몸값이 조금 있고 네 하분도 너무 예쁘죠. 자 요거 4만원입니다. 자 사이즈 큰 사이즈 아니고요. 요렇게 보실게요. 아 요기 네 도톰한 입장에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. 네 여리여리한 아기애기 한 것 같아요. 자 25번에 가격은 네 4만원입니다. 26번에 네 라비앙 고즈라나예요. 네 약간 까망이 시리즈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자 가격은 2만원입니다. 자 사이즈 요렇게 가늠해 보세요. 그리고 요 27번에 네 멀티 피다라나인가요. 자 요렇게 이런 표 보여드릴게요.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. 약간은 네 동운 그런 색감이 아주 맑게 게잣빛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자 크기 가늠해 보시고요.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. 네 28번입니다. 엠버로즈 2만원이네요. 보라보란 색감에 앙증맞게 개구리 다리를 하고 있어요. 자 28번에 2만원입니다. 자 요렇게 사이즈 요거는 보라보란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예요. 그리고 29번에 찰스톤입니다. 아 요 아이도 예쁘죠. 자 크기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. 자 29번에 2만원이고 아주 푸른색 색감이 시원하게 아직은 시원하게 보입니다. 자 요거 2만원이에요. 29번이고요. 네 다음은 네 30번입니다. 석유나 금인데요. 예쁘죠. 네 금이 확실히 얼굴이 예쁘게 보입니다. 자 생얼도 약간 보이고요. 자 2만 5천원입니다. 자 크기 네 가늠해 보시고요. 얼굴도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7도이네요. 자 금기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얼굴이 보이네요. 자 요렇게 보시는 게 더 예쁘고. 자 크기도 한번 보시고요. 아우 예쁘죠. 자 다음은 요 아이가 요거 물들면요. 정말 환상적으로 예뻐요. 네 31번인데 네 2만 7천원입니다. 자 요렇게 네 그림분도 보시고요. 자 요거 크기도 한번 보시고. 아우 몽실몽실 그죠. 귀엽죠 그죠. 요거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예요. 자 27번 요거 2만 7천원입니다. 31번이에요. 네 다음은 32번입니다. 케라리언이에요. 케라리언 색감 너무 예쁘다 아시죠. 자 요거 네 32번에 2만 5천원입니다. 자 크기 가늠해 보시고요. 자 하분도 보시고. 혹시 제가 숫자가 틀리더라도 요거 네 보시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주문하시면 됩니다. 네 미리 혹시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 33번입니다. 자 아리아나라는 아이입니다. 2만 8천원이에요. 까망이 시리즈인데 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. 네 아주 맑고 깨끗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. 자 블랙 계열이 대비되어서 아주 네 오 요거 매력적입니다. 자 크기 보시고 자 하분도 한번 보시고요. 네 요런 사이즈. 다음은 네 34번의 블랙 랑쿰이란 아이입니다. 자 이름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서 네 요거 3만 8천원인데요. 자 요렇게 화사한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. 사이즈 적은 사이즈 아니에요. 자 위에 거하고 살짝 비교해 보시면 요거는 큰 사이즈입니다. 자 요렇게 보실게요. 네 크기 가늠해 보시고요. 와 다음은 요거 나래분인데 35번입니다. 자 카시오 적금이 3만 8천원이에요. 와 너무 예쁜데요 이거. 와 좀 좋아요. 뒤에 입장이 너무 난립하면서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자 요거 3만 8천원입니다. 자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요. 자 예쁜 네 사각 나래분에 심어져 있습니다. 와 다음은요 36번의 아이시 그린인데 와 정말 통통하네요. 요거는 와 와 소리만 하고 있네요. 아이시 그린 3만 2천원이에요. 자 요렇게 보실게요. 크기 가늠해 보시고 요거는 네 위에도 아주 도톰해요. 화분 크기 요렇습니다. 36번의 3만 2천원이고요. 자 요거는 네 37번의 오렌지 멀로예요. 자 오렌지 멀로 너무 예쁘죠. 자 요거는 예언분에 심어져 있고요. 크기 가늠해 보시고 자 요거는 37번의 네 2만 2천원입니다. 요렇게 보실게요. 네 38번의 헉장미입니다. 헉장미 아주 맑고 깨끗하게 보이죠. 사두 군생인데요. 와 자세히 보시면 생장점이 정말 젤리처럼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짱짱하고 묵은둥이죠. 5만원입니다. 자 38번이에요. 자 요렇게 보시고 와 화분과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너무 좋게 해주셔가지고 네 거기다가 사은품까지 그죠. 자 원종 레드 길바라는 아이입니다. 자 요렇게 보실게요. 색감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. 입장이 통통합니다. 자 얼굴은요 육두예요. 자 크기 한번 보실게요. 요렇게 나오고 있고 자 여기도 요렇게 나오고 있고 네 39번의 가격은 4만 8천원입니다. 자 다음은 40번의 메비우스 금이에요. 네 4만 5천원입니다. 자 삼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. 자 하분도 아주 곰돌이 하분에 멋스러운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. 자 요거 식물 크기 네 가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. 자 요렇게 네 40번의 가격은 4만 5천원입니다. 자 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 41번의 카시오 적금인데요. 삼두 군생인데 너무 예쁩니다. 자 가격은 4만 5천원이에요. 와 아주 네 깨끗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뒤에는 너무 예쁘죠. 얼큰이가 자 뒤에 입장도 정말 예쁘고요. 41번의 4만 5천원입니다. 자 42번의 아리아라 젤리 금이에요. 네 금입니다. 자 2만 5천원이에요. 사이즈 네 금종료 치고 가격이 너무 좋죠. 자 요거 2만 5천원입니다. 42번이에요. 자 크기 가늠하시고요. 네 다음은 네 43번 달샤베시라는 아이입니다. 오 네 약간 뾰족뾰족해요. 자 요렇게 보실게요. 네 2만 5천원입니다. 자 2도 군생이에요. 자 크기 요렇게 가늠해 보시고요. 자 사이즈가 좋죠. 43번에 네 2만 5천원이고요. 아우 여기는 네 꼬물꼬물 자구를 요렇게 다네요. 네 멜로 포르미스 금입니다. 자 5만 5천원이에요. 와 어쩜 너무 예쁘죠. 자 크기 요렇게 가늠해 보시고요. 네 색감이 약간 네 그린그린 하죠. 와 요거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자 페룸포르미스 금입니다. 멜로네요 멜로. 자 5만 5천원 44번입니다. 자 45번에 브레이브 철학 군생이에요. 네 가격은 네 14,000원입니다. 아우 짱짱한 묵은둥이고요. 크기 가늠해 보시고 45번이에요. 자 요거 브레이브 철학 군생 네 14,000원입니다. 와 요기 뒤에 생얼도 보세요. 너무 예쁘죠. 네 다음은 네 46번에 스타보스입니다. 자 금은 아니고요. 자 생얼 만원입니다. 크기 가늠해 보시고 빨간 손톱이 굉장히 이색적이네요. 자 요기는 네 47번에 밤비라는 아이입니다. 자 24,000원이에요. 자 요렇게 보실게요. 크기 가늠해 보시고요. 아유 빨간 생장점이 너무 예쁩니다. 자 48번에 엘콘이에요. 손톱 보세요. 너무 예쁘고 와 묵은둥이 정말 멋있습니다. 자 요거 묵둥이 18,000원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너무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사이즈 가늠하시고 자 49번에 다크 초콜릿이란 아이입니다. 빨간 손톱인데 요거는 까만 손톱이 굉장히 이색적이고요. 약간은 네 보라보라하게도 보여요. 색감이. 자 요거는 네 3만원입니다. 49번이에요. 크기 가늠하시고요. 오 묘한 매력이 있고요. 자 진리형 금입니다. 네 얼큰이 생얼 한 개와 네 등을 기대고 있는 두 아이가 보이는데요. 자 요렇게 보실게요. 크기 가늠해 보시고요. 가격은 네 2만 5,000원입니다. 50번이에요. 다음은 나나 후쿠미니 네 18,000원입니다. 네 얼굴 두 수가 7도네요.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 아우 핑크 핑크한 손톱이 너무 예쁩니다. 18,000원이에요. 네 다음은 52번입니다. 자 요거는요. 핑크 네 핑크 플로라라는 아이입니다. 와우 좀 색감이 요렇게 예쁜지. 자 요거 2만 5,000원이에요. 52번입니다. 자 요거는 13cm까지 나오네요. 와우 너무 예쁩니다. 자 2만 5,000원 네. 다음은 53번에 자 요거 비모란 자매들 되어 있습니다. 6,000원이에요. 크 너무 귀엽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네 너무 예쁘네요. 자 메비우스 금 54번입니다. 2만 8,000원이에요. 삼두인 아이인데 어우 예뻐요. 깨순이 너무 매력적이고 색감도 살짝 그리고 있고 멋있습니다. 자 크기 가늠 되시죠? 자 55번에 레티지아 네 요거 철화입니다. 자 9,000원이에요. 55번입니다. 요렇게 네 사이즈 가늠해 보시고요. 자 56번에 팟피스 로즈 철화입니다. 17,000원 오우 색감이 너무 예쁘고 짱짱하네요. 자 요거 크기 네 56번에 17,000원입니다. 네 다음은 네 57번에 블랙힌이라는 아이입니다. 자 요렇게 색감 보시고요. 아우 매력적이다 정말 네 만원입니다. 자 사이즈 보시고요. 아우 자 요거는 네 58번에 레드벨이란 아이입니다. 와 레드벨이 이렇게 예쁘네요. 와 정말 자 요렇게 8,000원입니다. 크기 식물 크기 가늠해 보시고요. 자 59번에 원중 엘리자벳. 와 이거 색감 깨순이 정말 예쁘네요. 자 요거 12,000원입니다. 59번의 크기 가늠하시고 와 어쩜 요렇게 예쁘죠? 자 60번에 레드핑글한 아이. 자 요거 만원입니다. 묘한 매력이 있고 목둥이네요. 요 아이도. 자 61번에 샤이키라는 아이가 와 어쩜 요거 보라보라하게도 보이고 와 7,000원입니다. 너무 독특해요. 자 요거는 네 62번에 블랙킹이란 아이입니다. 33,000원이에요. 목둥이에다가 오두 분생입니다. 자 요렇게 크기 가늠해 보시고요. 큰 사이즈 아니신 게 보이죠? 네 33,000원이에요. 62번입니다. 자 63번이에요. 멜리오다스. 네 이름도 네 15,000원입니다. 아 요 생장점 너무 예쁘죠? 자 제가 글을 한글을 못 읽으니까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. 자 요렇게 너무 예뻐요. 자 64번이에요. 레드 샴페인 14,000원입니다. 자 요렇게 보실게요. 이두 구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요거는 마지막이네요. 레드 마리아 네 작은아이 자 요거 만원이네요. 아유 깜찍한 소분에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자 크기 가늠 되시죠? 요렇게 아우 네 다양한 아이들 사장님께서 네 예쁜 아이들만 골라서 요렇게 네 보여주신 것 같아요. 네 요렇게 주문하시면 요 아이 그대로 네 택배가 된다고 합니다. 네 우체국 택배로 빠르게 네 배송된다고 하니까 예쁜 아이들 한번 찜해보시기를 바랄게요.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늘 사랑합니다.